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카프만이라고 한 쓴 사람이 광냐의 샘이라고 하는 그 짓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비가 누에 고치로부터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그 작은 구멍을 통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나온 다음에는 공중으로 힘차게 활발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마리가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도 그 고치의 구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보더니 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위를 가지고 그 고치의 구멍을 좀 더 크게 하면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잘라주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나비가 좀 더 커진 구멍을 통해서 쉽게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얼마 후에 곧 이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가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나비가 고치로부터 나왔는데 아무리 날아오르려고 해도 도저히 날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 그 나비 한 마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베풀어준 그 사랑과 자비가 결국 한 마리 나비가 나비로서 구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비는 누에 고치의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있는 힘을 다할 때 그 순간적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때 몸속에 있는 영양분이 그 날개에 전달되어 그 날개가 힘을 얻게 되므로 공중을 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크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그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는가 여러분 믿음은 이것에 대한 바른 해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그토록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악을 죄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왜 이 세상에 그대로 두시느냐 고난이 문제를 바라보고 정리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에 반응하는 정도가 믿음의 정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내가 어떻게 보고 그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원하거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을 원치 않고 고난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하는 것 같하고 유익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곧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 고난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이 세상에 그대로 두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해답입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살았지만 반면 누구보다도 철저한 고난이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10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주의 윤례를 깨달을 수 없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학교를 다닌 사람과 고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삶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요즘 한국 군대에서 참 심심치 않은 크고 적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많이 탄령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대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군인들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모 밑에서 고생 없이 공부하며 지내다가 군에 들어가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 담당 기자는 거기에 해설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날개는 무겁다 그러나 새는 그 날개 때문에 날 수가 있다 십자가는 무겁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날개가 얼마나 무겁고 여러분 조그만 새에게 날개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 새로부터 날개를 절단해 보십시오 그 새는 날지 못합니다 십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오늘은 천국까지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파도타기를 해보셨습니까 밀려 들어오는 파도 참 엄청나게 큰 파도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파도를 잘 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파도타기의 묘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 그 말 속에는 고난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오대양 육대주 어느 곳에도 고난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있는 고난이에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을 한번 부딪히자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관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뜀틀 뛰기를 다 해보신 줄 압니다 뜀틀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는 하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그 뜀틀을 딛고 뛸 때 더 멀리 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문제가 육적인 문제건 영적인 문제건 우리가 신앙인답게 신앙의 눈으로 신앙인의 관점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고난의 문제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고난의 문제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육적인건 영적인건 어떤 종류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날개를 든든히 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고난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교훈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그 자체의 문제를 부여하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만한 나의 생각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 쉽게 좌절하는 것 여러분은 신앙의 체계와 우리 몸의 체계는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웬만한 병균이 침입해도 이겨낼 수 있죠 우리 면역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영유에서든지 우리의 면역체계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웬만한 병균이 우리 몸에 침입해도 이겨낼 수 있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균 자체를 다 없앨 수는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많은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그 병에 걸리지 않게끔 우리 몸을 깨끗게 잘 건강하게 관리할 수는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원도의 어떤 조그만 동네에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내려오셔서 그 동네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시골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삶이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복음 앞에 현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것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핍박한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교회를 갑니다 저녁 예배 끝나까지 돌아오면 어머니가 대문 밖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대문 안에 들어오는 자기 딸입니다 딸 여학생이니까 단발머리 하지 않았습니까 여학생 단발머리 얼마나 이거 휘어잡기가 좋습니까 손으로 머리를 확 휘어잡은 다음에 동네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참 그러한 모진 핍박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기현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난을 그 핍박을 이겨내고 그 어머니와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고난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문제이지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지금 받는 이 적은 환란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다는 그것을 본 사람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죠 만약에 내가 지금 당하는 작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은 최고의 삶과 최저의 삶 사이를 오가며 살았지만 한 번도 환란 고난 그 자체의 불평 완망 낙심 절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어느 믿음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그 고난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또 너무나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옛날 저하고 같이 한국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입니다 윤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결혼해서 10년 만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가 결혼해서 10년 만에 아들 하나 그 다음 주일날 강단에 감사원금 봉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뜻대로 자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10년 만에 그 얻은 새 생명의 출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때 문제입니다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날 여지없이 똑같이 감성금 봉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생명의 생명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에 물들기 전에 죄와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 천국으로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집사님에게 간등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분 참 훌륭하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내가 그 장본인이라면 내게 그런 일이 느닷다 과연 내게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겠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 잘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왜 믿음으로부터 떠납니까 왜 하나님께 원망이 나옵니까 왜 불평이 나옵니까 그것은 예수 있는 목적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목적하고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예수 있는 목적하고요 세상에서 내 삶의 육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이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불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난은 여러 종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 물질로부터 오는 고난 자녀로부터 오는 고난 부모 또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오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는 들이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떠나서 살 수 없다면 그 고난에 반응하는 나의 자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감당치 못할 고난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는 시키지 않습니다 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들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아버지가 일을 시키고 그 아들이 혹시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가 도와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버거운 고난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하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아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내게 왔지만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으로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믿음의 성숙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허락하셨구나 생각한다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죠 성경적인 고난관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이 문제의 부딪힘에 우리가 쉽게 좌절한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욕의 고난이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바울의 어려움이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당한다 해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이 비교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고난 속에서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내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의 문제예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훈련 시간에 교육 시간에 사장님이 나오셔서 신입사원들을 훈련하면서 이런 훈련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얀 손수건에다가 가운데 검정 점을 하나 그렸습니다 하얀 손수건에 가운데 점을 펴서 들고서는 사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두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얀 손수건입니다 하는 그룹이 있고요 까만 점입니다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고난의 문제지만 내가 어떤 고난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이해하는 정도가 반응하는 정도가 이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문제를 둡니다 이 환경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이 환경이 없어졌으면 이 환경이 내게 닥쳐오지 않았으면 내가 좀 더 나아졌을 텐데 여러분 삶은 성경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환경을 내게 허락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문제라고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에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에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 힘 바로 그 믿음이죠 두려움, 실망, 좌절, 낙심, 포기, 불평, 원망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리포스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임만웨이의 신앙이에요 임만웨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내 속에 믿음이니 내 속에 믿음이니 그 다음에 감당치 못할 고난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 다른 교훈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욕기에 보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욕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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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은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기도해라 악을 떠나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사랑해라 선을 행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라 하나님이 리모트 컨트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 그런 말씀은 왜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아니요 할 수가 없죠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땀과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 한 마디면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전부 예수 믿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 한 마디만 하시면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전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왜 그 선교사들이 정말 오지에 나가서 생명을 잃어가면서 가정을 시생해가면서 삶을 시생해가면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우리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겁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리버트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해 가시지만 우리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땀을 요구하시오 우리 헌신을 요구하시오 우리 충성과 봉사를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애타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악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범죄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애타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외쳤겠습니까 돌아와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다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성경이 흐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쾌척을 해야 돼요 이런 걸 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믿음처럼 가정보다 교회가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사람이 안 하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전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전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고난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을 잡아 흔들만한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부딪혀 있을 때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우리 모든 전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과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만 떼어서 생각하면 이것이 또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목적인 무목적적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13절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전 12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다시 말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 아닌가 내 자신을 확증하고 정말 내가 넘어질까 항상 자신을 살펴보는 그 사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북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당시 서울인가요? 서울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종회신학교죠 종회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서울에 와서 공부하시니까 사모님은 그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던 그 중에 유교가 났습니다 또 유교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유교 얘기만 나오면 항상 마음이 흥분됩니다 유교가 타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목사님이 갈 수 없고 하니까 그 북한에 있는 교회의 사모님이 그 교회의 성도들 한 백여 명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일사후세 때 이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한 백여 명이 같이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는 내려오다 보니까 주일날이 됐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 우리가 아무리 생명이 초경각에 있는 피난길에 있지만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는 드려야죠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초경각에 있는 피난길이지만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는 드려야죠 한쪽에서는 아니 집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중공군이 쫓아 내려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빨리 피난 가야죠 무슨 예배입니까 두 그룹으로 하나 나오십니다 30대 70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십시다 하는 분이 30 그냥 가십시다 하는 분이 70입니다 그래서 70명은 자기들 인솔자를 하나를 뽑아서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 30명이 그 허름함 무너진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피난길에 드리는 예배 얼마나 감격적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뒤쫓아서 중공군이 들어와서 그 동네를 해오서 합니다 이때 이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옛날 아랑군대의 눈을 가리셔서 엘리사와 계하시를 구하신 하나님 저 중공군대의 눈을 가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 옛날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중공군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 자기 중국말로 뭐라고 하더니 가더래요 그 안에 30여 명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중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로 해요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아무도 없네 가자 분명히 눈을 가리셨어요 분명히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중공군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빨리 피난 가야죠 하고 가던 그분은 모여서 가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지뢰를 잘못 받는 바람에 70여 명이 거의 죽거나 다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안 드리고 가다가 지뢰를 밟았다고 하는 그 70명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생명이 초경각에 있는 피난길이지만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 30명에다가 포커스를 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있는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늘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무조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3회 1상 15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쫓아와서 이런 말을 하죠 왕이 여러분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왕이 여호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달리 해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성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결단도 없고 우리 노력도 없을 때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하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바른 성경적인 고난관을 가지고 살자는 말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는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고난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바른 고난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삶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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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